EXTRA 소독해? 성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어우 어머니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일거리가 없으셔도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으로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 하라는 거야? 불안을 좀 치지 뭐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? 아이씨 죽을래.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참으로 시이 적절하다.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. 그치 사모님이 뭐랄까.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. Is it okay with you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. 침팬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. 역시.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 하고 떠올라왔는데. 아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인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진모, 그는 이사총. 부자인데 착하다니까. 진짜 네가 착한 거지. I'm deadly serious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. 그런 거 같아. 남편이 corners에 감기고 그는 안에는 안팎으로 안팎이 또 이러는 게 뭔지 알아듣네요. 그는же 기숙사 не 인사하고 있는 게 뭔지 알 같은데. 이제는 이사총을 지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듣죠. 그는 깊은 건가?